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치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행정 중앙선 친범과 업무상 재해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두 3007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에 관한 취소 조성이고요. 선거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인데 망인의 처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원고의 남편은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날 교육 참석을 한 다음에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 친범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통솔해서 사고로 타망하게 됩니다. 피고공단은 이 차가 트럭은 그냥 자기 뒤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인의 차가 중앙선을 친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리고 이거는 종합범을 들어도 처벌하는 중앙선 친범, 중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이어서 업무상 제의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제의 경우에도 범죄를 위한 경우에는 업무상 제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교통법상 처벌되는 교통사고 시에 그러면 범죄 행위로 다 업무상 제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산재보험법상의 범죄 행위는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범죄 행위로서 제외된다. 이게 사망된 직접 원인이 뭐냐? 라는 건데 이 사건 중앙선 친범을 왜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유턴을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뭘 피하려고 한 건지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졸음운종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쓱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망인은 실제로 92년에 면허 취득한 이후부터 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졸음운종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 수행에 관한 운전 과정에서 토반되는 통상적 위험의 범위다. 즉 졸음운전의 원인이 됐고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지 이것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졸음운전이 중앙선 침범을 일으켰고 그거 인해서 사망한 거니까 결국은 졸음운전이 결국은 산재보험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중앙선 침범 이거는 산재보험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행위가 업무 수행장의 행위가 고고서에서 통상적인 수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고고는 산재로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결국 망인의 사망으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사망으로 공속공업성으로 끝난 거죠.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의도와 관계없이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서 산재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의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이 명백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사인의 특징이 많을 거예요. 범죄 행위로 사망을 했는데 범죄 행위로 된 경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 아니라면 명확히 밝혀지겠죠. 이게 중앙선 침범한 이유가 뭔지 갑자기 화장실 급해서 건너편 상가로 가려고도 중앙선 침범한 건지 이런 건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 유처를 했다든지 이런 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고 일견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업무상 제의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제외 관련해서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대법원을 정리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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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